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안녕하세요. 봄이네요. 고양이 팟캐스트 그여자의 냉면 가게 류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나는 음악 한번 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LP의 Fighting In Yourself 라고 하는 곡인데요. 너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곡이고 제가 평상시에 매우 좋아하는 곡이에요. 같이 한번 힘내요. 저랑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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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여자의 냉면 가게 봄 시즌인데요. 요즘 냉면 가게에는요.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냉면은 주로 여름 음식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이 날씨가 아주 더웠을 때만 냉면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냉면은 사시사철 사실은 드시는 음식입니다. 봄 시즌에 냉면 가게에는요. 많은 단골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어요. 뭐냐면요. 냉면이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실향민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좀 단골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틀 전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그 재미있는 아버지 아버님께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작년 6월 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냉면 가게에 오면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나 슬퍼서 못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슬픔이 좀 가시고 난 다음에 냉면을 먹으러 왔는데 다시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냉면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좀 단골분들이 안 오셔서 좀 매상이 좀 떨어져서 걱정도 좀 되지만 또 다시 또 돌아가신 분들 기억하면서 다시 냉면을 드시러 와주시고 하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봄이 됐을 때 이런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 또는 다시 그러면서 냉면을 드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또 단골분들 때문에 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는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이 팟캐스트 그 여자의 냉면 가게 봄 시즌 편이고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는 류미경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들었던 곡 있잖아요. 제목이요. Fighting with myself인데요. 그 뒤편을 한 번 더 듣고요. 저하고 운동 한 번 더 해요. 아이고 모기야. 제가 요새 가게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목에 디스크가 좀 왔거든요. 아주 죽겠어요. 제가 몇 가지 냉면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은 제 동생이 냉면 가게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었고요. 동생 가게 일을 돕다가 보니까 저도 계속 하게 됐는데 그 냉면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이 냉면을 먹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이 냉면의 역사를 한 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추적을 해보니까 주로 뭐 대중화된 거는 6.25를 겪으면서 북한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그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냉면 같은 음식들을 만들면서 냉면이 대중화되었는데 근데 이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과거에 왕들이 먹었대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입가심으로 먹는 음식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왕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예전에 이제 기생빵에서 이렇게 좀 그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냉면을 좀 배달래서 먹고 해서 우리가 그 한일합방 지나고 1900년도에는요. 이 냉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밤만 되면 막 연락이 온대요. 뭐 어디 기생빵에 냉면 뭐 몇십 그릇 어디 기생빵에 뭐 냉면 몇십 그릇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냉면 배달하는 분들이 1900년도 초기에는 굉장히 큰 돈도 벌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그냥 먹는 이런 시중 음식이 아니었었고요. 좀 양반내들이 먹는 고급 음식이었었고 꿩을 사용하는 꿩냉면은 왕이 좀 먹었던 음식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꼽는데요. 김치는 너무나 대중화가 많이 된 음식이고요. 특히 이게 면 요리 중에 면을 차게 해서 먹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대요. 대부분 다 면을 따뜻하게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게 먹는 음식 중에 꿩을 사용하는 이 음식이 바로 왕이 먹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음식 김치하고 이 냉면 있죠. 특히 꿩냉면 이거를 굉장히 음식 중에서 고급 음식으로 쳐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같이 경상도 태생의 사람은 면을 조금 안 먹죠. 경상도는 죽으나 사나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냉면이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었구나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이제 냉면 가게에서 있었던 손님들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분들 돌아가신 분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해 드렸고 또 두 번째 돌아가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봄이 되면은 항상 상춘객이 많으세요. 그래서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데이트를 가려고 냉면 가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냉면 그러니까 메밀로 만드는 평양냉면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유행을 타면서 냉면 가게에 쌍쌍이 오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냉면을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나가는 제 동생 냉면 가게도 굉장히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어졌는데 뜻밖에도 연세 드신 분들 좀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좀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가 지긋한데 두 남녀가 되게 친절하다. 이러면 저분들은 부부가 아니야. 암만 데이트라고 오셨나 봐. 그런데 항상 이 냉면 가게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두 팀 정도 인상 깊은 손님들이 있으신데 70세가 좀 넘으셨거든요. 여자분도 그다음에 남자분도 그런데 항상 그 나무 아래에서 여름이 되면 나무 아래쪽에 이제 이 테이블을 까는데 거기서 냉면 드시고 한참 이야기하시고 한 30분 한 시간 정도 하세요. 그런데 저희 같으면 더운 데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히 부부들끼리는 그런 데서 절대 안 먹는데 오셔가지고 거기서 좀 재미있게 드시고 간 그런 손님 기억에 하나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약간 좀 놀라기도 했는데 90세시래요. 할아버지께서. 그런데 항상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30대 초반. 그래서 저는 손녀보다 이제 하고 왜 그 할아버지가 인상에 남았냐면 머리하고 목이 있는데 좀 다치셨나 이렇게 머리에 심 같은 거 박아서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오셨는데 항상 그 약간 손녀 같은 아가씨하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냉면을 드셨어.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어떤 큰 슈퍼에 가서 제가 장을 보러 갔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그 손녀 뒤를 이렇게 막 따라 다니세요. 어떤 캐리어를 밀고요. 그랬는데 그 손녀분이 빨리 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왜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하지 참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이인지 했더니 언니 몰라 그렇지 그 할아버지랑 그 손녀같이 보이는 그 두 사람 연인이야 하길래 제가 그래서 90살하고 30살이 연인이 될 수 있나? 네 그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 또 냉면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손님 중에서 그 두 이제 연인이 제가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돌아가신 분들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좀 사망하기 직전에 뭔가 입맛이 없고 할 때 당기는 음식이 냉면인가 봐요. 제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 작년에 6월달 돌아가신 그 어르신도 참 인상 깊었던 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좀 이제 안색이나 여러 가지 신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오셔가지고 냉면 한 절반 정도만 딱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한 달 안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냉면이 돌아가시기 전에 드시고 싶은 음식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입맛이 아주 없을 때 냉면을 이렇게 먹으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했어요. 경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면이 그렇게까지 맛있을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먹으니까 또 그냥 술술 넘어가서 그래서 냉면이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은 누군가 고향이 그리울 때나 찾게 되는 음식인가 보다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냉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왕들이 먹었던 고급진 음식 그 다음에 고향이 그리워서 먹는 음식 또 누군가에게 이 냉면은 돈을 벌어서 가족의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음식 그런 의미로 냉면이 좀 다가와서 최근에 제가 동생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냉면에 많은 의미도 부여하게 됐고 냉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철학도 제가 좀 부여도 좀 한 번 해보게 되고 그렇게 저도 지금 냉면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 번 더 춤을 좀 더 춰보실게요. 이 노래는 라스트 원유라고요. LP라고 하는 가수인데 제가 최근에 이 여자 가수를 보고 엄청 힘을 얻었어요. 여자 밥 딜런 정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가수예요. 오, 가톡이 자꾸 뿅뿅 오네요. 저 인기 좋은가 봐요. 음성도 아주 독특하고요. 이 여자도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유럽 투어를 엄청 많이 하고요. 이 여자의 특징은 휘파람을 굉장히 잘 불어요. 제 사실은 이 여자 가수를 보면서 내가 다시 인생을 한 번 더 재조정해서 살아야 되겠다.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음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하다가 보니까 저도 왠지 제 인생을 더 디자인해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냉면 만들 때 비법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방송을 쫑을 낼게요. 냉면 만들 때 비법이 정말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비법 특히 제 동생이 하는 이 평양냉면의 비법은 꿩이에요. 꿩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사육하는 꿩 혹은 자연꿩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육하는 꿩이 낫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연꿩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손님이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만들어 드렸는데 자연꿩이 자연에서 뭘 그렇게 주워 먹었는지 훔쳐 먹었는지 신맛이 너무 나는 거예요. 냉면 육수에서 그리고 향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자연에 자연에 좀 안 좋은 게 맞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이제 농장에서 사육한 꿩들을 봤거든요. 그 꿩이 잡냄새가 없고 굉장히 사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빼는 육수를 사용하면 육수의 단맛이 굉장히 많고 꿩이 고기에 어떤 향이 좀 있거든요. 꿩고기의 향 같은 게 있고 비법이 꿩냉면에는 꿩을, 꿩 고기를 물론 찢어서 사용하지만 육수에는 꿩을 꼭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의 비법이고요. 비법을 다 알려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면에도 비법이 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냉면 보면은 어떤 집은 가루 한 명에 메밀을 50%를 쓰고 함흥냉면 전분을 쓰고 메밀 가루를 쓰고 볶음 가루도 쓰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가는 이 동생 가게에는 메밀 가루 70% 함흥 가루, 그러니까 고구마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아니고요. 감자 전분은 너무너무 찔겨가지고 사실 이가 잘 안 들어가요. 고구마 전분 20% 그 다음에 10%가 바로 그 공장에서 오는 어떤 하나의 비법의 가루이겠죠. 이제 배합하는 것도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해주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꿩을 사용하는 육수 그 다음에 메밀 가루와 함흥냉면에 사용하는 고구마 전분 가루의 함양 그 다음에 나머지 10%의 다른 가루의 비법 이런 게 그 육수와 어우러졌을 때 어떤 조화로운 맛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그 가게의 냉면 육수의 맛은 그렇게 밍밍하거나 그렇게 맛이 없는 맛이 아니고요. 좀 다소 간간한 다소 향기로운 다소 쇠고기 향이 나기도 하면서 면하고 같이 먹었을 때 그냥 후루룩 속으로 쭉 들어가요. 사실은 그 면이 육수하고 먹었을 때 속으로 후루룩 들어가는 게 좋대요. 씹으면서 이거 이랬니 저랬니 구수하니 이런 것보다 후루룩 쭉 마지막까지 어? 다 비었네? 이랬을 때 그 냉면 맛이 좋은 것이라고 해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가 나가는 그 여자 가게의 냉면 가게의 육수 맛이고 냉면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이제 여름이 되면은 냉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할 거거든요. 먹방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냉면에 대한 사소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봄 시즌 이제 방송하고요. 엘피의 노래 들으면서요. 여러분들하고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힘이 없었을 때 힘을 줬던 여자 밥 딜러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향 미디어센터에서 방송한 고양이 팟캐스트 그 여자의 냉면 가게의 류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올 한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